자, 준비하세요. 아니, 내가, 내 땅 간, 어, 메신에 있는 건 왜 내가 몰라야 돼, 어? 회장님, 저도 화낼 만큼 냈습니다마는, 배선생 얘기 듣고, 와, 연락났어요. 그러니까, 걱정만 내지 마시고, 일단 얘기를 좀. 아, 메신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번 수술이 따님을 보안 생깁니다. 어? 이게 무슨 뭐올타당타는 말이야, 지금 이제! 맞아, 아빠. 내 거 주러왔다가, 오히려 내가 받아버렸어, 아빠. 사고 때, 이 복수가 찼다가, 별 문제없이, 내가 와가지고 있었지. 어, 검사들과 이상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때, 이 간에 미세한 구멍이... 어? 수술 전 검사에서는, 전혀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직 수술 안에서, 치료했습니다. 아, 그럼 왜? 모르고 사왔으면, 위험할 수도 있다. 그 말이야? 이 간은... 그 말이야?